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우리 교육학 실전모의고사 제가 오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강의의 꽃입니다. 교육학 실전모의고사는 저와 함께 풀어본 문제들은 항상 실전에 들어가면 똑같이 써보고 나온다. 그런 신화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서 지금 핵심 개념들을 공부하셨다면 실전모의고사반에서는 그것을 문제 유형으로 묶어서 실전에 나가서 만나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유형화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30문제만 딱 선생님들이 외워서 들어가십시오. 외우는 거 다 외우라는 소리 아니고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구조를 외워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구조 외우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구조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답안의 흐름이라든가 이론이 뭐가 있나 이렇게 머릿속에 유형화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항상 교육학 논술의 적중과 완성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써본 답안을 실전에서 그대로 쓴다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력풀 출제위원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인력풀에 있는 교수들의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교수진들이 같이 낸 문제입니다. 저 혼자 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인력풀 교수진들의 문제다 하면 일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문제와 완전히 다르다. 정말 적중도 높은 문제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나보는 문제랑 정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를 한 30문제를 다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나아도 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준비가 다 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드리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전공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기만 막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렵잖아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실전 모의고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주 동영 모의고사를 두 개씩 시험 볼 거예요. 굉장히 질 높은 문제를 두 개를 시험을 보고 한 회분은 선생님들한테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쭉 진행을 해요. 정말 다음 주 8월 31일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10주 동안 시험 직전까지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30회분 문제를 풀고 들어가면 물 셀 틈 없이 다 막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출제 형태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30문제만 잘 다루시면 굉장히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건 진짜 교육학 논술 긴급 처방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암기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교육학이 둥둥 떠서 뭔지 모르겠다. 이제 머리에 안 잡힌다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직강 오시는 선생님들 무료로 진행했던 암기장 특강이 있어요. 정말 얇게 정리된 책이거든요. 그거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직강은 무료였는데 인강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가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책만 구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은 얇아요. 아주 얇습니다. 학원에 문의해보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얇은 책 그거 보시면은요. 진짜 그것만 외우십시오. 그것만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 실전 모의고 30문제를 머릿속에 유용화시켜서 시험장에 들어가 보신다면 긴급 처방이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여태까지 쭉 따라오신 선생님들은 차분하게 하시면서 만점에 또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가 첨삭 해드려요. 첨삭은 마지막 주에 첨삭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하고 주 1회 줌에서 만나서 공부 방법이라든지 공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상담하실 수 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단점이 개선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저랑 해설 제가 이제 문제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총 문제는 이제 세 개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제가 이제 철저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하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정도로 자상한 해설이 되어 있고요. 모범 답안 완벽하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직인간 구분 없이 pdf 파일로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리고요. pdf 파일은 제공해 두셨다가 이북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공부하셔서 30문제 풀고 들어가신다면 적중신화 이번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동안의 외운 개념을 꿰어서 하나로 보시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선과 함께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